사랑을 받으려면 부처님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자식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불자는 부처님한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큰 사랑은 행복과 성불이겠죠 사랑을 받으려면 첫째 좋은 말이니까 따라주세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자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 칭찬을 받듯이 요즘 고부간의 갈등이 참 문제인데 이 중에 며느리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눈물하고는 보살을 보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시어머니한테 정말 미움을 안 받고 큰 사랑을 받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 중요한 건데 시어머님이 왜 며느리 들어오면 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구박을 하냐면 시어머님은 대부분의 훌륭한 시어머님들은 우리 아들 옆에 또 딸 같은 아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99% 그죠? 아주 1%는 우리 아들 뺏기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 옆에 예쁜 딸 아이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심술 굳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단 한 번도 말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터프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들어왔다면 저 며느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어오기만 들어오기봐라 하면서 들어오기만 들어오기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님들끼리 모이고 할머님들끼리 모이면 글쎄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기선을 안 잡으면 평생 끌려다녀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서름을 주기를 시작하는데 며느리한테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아가 너 친정에서 그것도 안 배웠니? 맞죠? 여러분들은 시어머니 되면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작은 실수를 하니까 아가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대겸 뭐라는 거예요 이러면 보통 며느리가 화가 나고 또 눈물도 울고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이러는데 이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 저는 어머님 집에 시집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 나이 28인데 28년간을 친정에서 배운 것보다 어머님한테 3개월간 배운 것이 더 많아요 어머니 어머니 모자란 게 있으면 자꾸 지적해 주고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자기를 싹 낮추니까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봐라 하면서 또 한 두 달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발밑으로 들어가면서 싹 낮추는 거예요 나름대로 배우고 똑똑한 며느리인데 그게 또 두 달 후에 실수를 하니까 아가 너는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그것밖에 못하니? 이라는 거예요 또 싹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제가 산진제 대학에 나왔지만 어머니 몇 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못해요 어머니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은 내 인생의 멘토이고 스승님입니다 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라고 책망하면 상대방이 막 올라오고 화를 내야 더 시비를 걸고 하는데 뭐라 할 때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니까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왜 두 손 두 발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머님이 이제 며느리한테 아가 이제는 내가 너한테 모든 살림과 이런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잘 모시고 네 남편 잘 모시고 이 집안을 좀 잘 꾸려나가려무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둘도 없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친정엄마와 딸 같은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더 불려파함이 생깁니다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남편이 화를 내고 이럴 때 지겨라 지겨라 이러면 부부사함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남편이든 한쪽에서 화를 내면 조근조근하게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부부사함 하면 크게 싸우고 어떤 부부는 부부사함 하면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아내 나 자신 하기 나릅니다 맞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서 큰소리 나면 지혜스럽게 지혜스럽게 조근조근하게 지혜스럽게 하면 이렇게 잘 넘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시어머니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딱 시어머니가 들으시더라고요 아 이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사랑을 받으려면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말인 것 따라 있어요 다가가도록 노력하자 다가가도록 노력하자 다시 말해서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부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절에 자주 와서 부처님한테 눈도장도 찍고 선임한테 출석도장도 찍고 이래야 돼요 3대 9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어우 선임 힘들어요 이러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남편이 하는 일을 80% 이상은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집안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망하는 집안을 보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아내가 남편 뭐 하는지 10%도 몰라 그런 분들은 10중 8구 내리막기로 갑니다 남편 하는 일을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경제 용어도 좀 익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바둑이나 장기를 뚫을 때 바둑뚜고 장기 뚫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뚫는 사람이 훨씬 잘 보여요 남편이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사업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제대로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 하는 일을 80% 이상 알게 되면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여보 이럴 때는 여기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하면서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다가가야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결혼해서 서른 살에 홀로 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들만 둘이었는데 이 아들 둘이를 연연색으로 낳았어요 6살 된 아들 5살 박이 된 아들 남편 없이 남편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여자 나이 서른에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자식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마음 한 40-50% 자식한테 또 마음 한 50-60% 이래 있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쉽게 말해서 온 정성과 몸과 마음을 바쳐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열심히 절에도 나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 자식들을 두 아들을 키웠는데 연년생의 아들을 다행히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살, 6살 때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성냥으로 장난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성냥이 많았잖아요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오른손에 들쳐 업고 왼손에 안고 나오다가 두 아이들은 살렸지만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온몸에 입어가지고 큰 화상을 입었어요 삼도중화상을 이건 수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고 또 여자 혼자의 몸이고 장애인이고 하니까 거의 거린 생활을 적선을 받으면서 거린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막 이런 악무로 키웠어요 그 아들들이 큰 아들은 비록 한 해 재수를 했지만 동경대학에 일본 동경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또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4년간 죽어 두 아들이 장학생이 된 거예요 어머님이 비록 거린 생활이나 거린 생활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생활을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재수를 했으니까 졸업식이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두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는데 장학생으로 이렇게 줄고 다니다 보니까 딱 졸업할 때쯤 돼서 큰아들한테 명문 기업에 바로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냥 회사에 좋은 간부로 딱 모셔갈라고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한테 갔어요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수의실에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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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하니까 이제 수의 아저씨한테 엄마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큰아들이 중요한 내빈들 귀빈들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자기를 스카우트할 그 좋은 회사의 간부님들 쫙 앉아 있는데 그린 차림에 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수의 아저씨 보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세요 그 어머니의 충격과 섭섭함과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건만 자식이 감사하기는 그냥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세요 엄마가 삶을 살아가는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리 살아서 뭐하노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한번 보려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 왈세대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아들 또 부끄럽고 창피할까봐 어머님의 마음은 그 아닙니까 큰아들 입장이 될까봐 먼 발치에서 이리 탁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참 장학생이고 훌륭한 학생이 돼가지고 그 내빈들 귀빈들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와있는데 어머니가 그 앉으면 아들의 입장이 난처하고 창피할까봐 멀리서 아들 모습만 보고 이제 막내 아들 모습을 봤으니까 이전에 여한이 없다 생을 마감해야지 하면서 탁 하는데 아들이 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이 쫄룩거리면서 도망가는 어머님을 팔을 잡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기쁜 날 오십시오 하면서 업고 어머님은 업고 제일 귀빈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는 내빈들이나 귀빈들은 노숙자 차림에 어머니 오니까 옷에도 어머니 옷에도 냄새도 나가니까 인상을 짚는 거예요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에도 어머님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제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넙죽 현재를 올린 겁니다 그 많은 내빈들이나 귀빈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문과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흘러나가니까 창피하다고 자리를 피한 큰아들은 명문 회사에 스카웃이 치소가 되어버리고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좋은 회사에 그 회장님 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막내 아들은 부끄러운 것 없이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 겁니다 큰아들은 피했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요즘 우리 전국에서 수행하시는 선임들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연점이 많으십니까 우리 대덕 선임들께 큰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